저희 남편은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지금 마음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1분 이상은 해야죠. 엄청 가정적이시고. 예수 믿어서도 좋고요. 예수 믿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아주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꽁 잡고 있는 모습은 우리 홍성은 집사가 굉장히 부러워할 포스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조건사님. 막내로서 삼총사 권사 삼총사 막내로서 한 말씀. 아니요. 큰언니가 해야지. 여기서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처음에는 올 때는 정말 다 모르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참석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아직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되겠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냥 다 모두모두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종무 안수집사님 사랑합니다. 흥믹해서. 우리 김종무 안수집사님 자랑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김종무 안수집사님 결혼 잘하셨네요. 제가 아까 보니까 평생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이렇게 칭찬하는 건사 삼총사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네. 일관되게 계속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쿤밍에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 남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행 남아있는 시간동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쿤밍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